형광등을 확 켜주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메모장 제가 나오기 전에 립하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블러셔 팔레트 이렇게 배송 올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시간을 맞춰서 와가지고 언박싱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애부터 꺼내볼게요 먼저 이거 마몽드 체리 블러썸 하이라이팅 블러셔 이거 벚꽃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고 이것도 마몽드 체리 블러썸 스키니 립 펜슬 세 가지 색상을 다 받아서 한번 맘에 드는 거를 발색을 해보고 립에다가 발라볼게요 여기 또 뭐 있지? 제가 일부러 지금 블러셔랑 립을 안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 화장도 좀 벚꽃벚꽃스럽게 했으니까 그걸 맞춰서 제품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죠 아 이거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하나를 제가 헤라 소울리스타를 하게 되면서 받은 제품 중에 이 헤라 썬메이트 엑셀런스가 선크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블러셔를 보겠습니다 아 또 실물 처음 보는데 드라란 완전 봄 느낌 물씬 납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나비랑 꽃이 짜루룩 있는 게 완전 봄스럽습니다 이걸 제가 산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안에 색깔의 그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는 하이라이팅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팅이고 여기 오른쪽은 약간 핑크? 그리고 왼쪽은 오렌지 코랄 색감 난 오늘 핑크만 사용하고 싶다면 요거만 써도 되고 뭐 오렌지만 쓰고 싶다면 요걸 써도 되고 합쳐도 되고 뭔가 두 개를 합칠게요 저는 가운데 이렇게 여기 눈립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좀 내려올게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올릴 때 많이 매트해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은 없고요 펄도 없어서 봄스러운 컬러를 나타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약간 상콤하게 블러셔를 연출하고 싶을 땐 여기 눈밑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주면 좀 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요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맨 위에 하이라이팅은 손으로 한번 코끝과 인중 같은 데만 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코끝이 더 오똑해진 느낌? 인중과 콧대도 살짝 근데 하이라이터도 색상이 부담스러운 색상이 아니라 살짝 더 한 톤? 이렇게 톤업되는 느낌의 하이라이터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대망의 립 지금 립도 바르지 않은 상태라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패키지! 패키지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런 분홍색 꽃잎이 들어가 있는 분홍색과 보라색 나비 굉장히 조그맣게 어플리케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요렇게 발색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부터 레드 블라썸 1호 2호 체리 블라썸 3번 오렌지 블라썸이에요 제가 근데 방금 이렇게 스워치를 하면서 느꼈지만 굉장히 발림성이 부드러웠어요 2번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오렌지 코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광택감이 없이 굉장히 매트하게 마무리되는데 입술에 끼는 게 없이 되게 부드럽게 슥 하고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또 하나만 바르기 조금 아쉬우니까 1번 레드 블라썸을 안쪽에 블렌딩해서 발라볼게요 오 근데 진짜 가벼워요 뭘 하나도 안 바른 것 같이 가벼워서 립스틱을 바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싫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텍스처에요 이렇게 빼서 보면은 형광등 확 켜주는? 너무 예쁜데요 사실 좀 봄이니까 제가 또 막 계절에 약간 민감한 스타일이거든요 한 50%는 패키징에 너무 눈이 가서 그냥 샀고요 개인적으로 이 하이라이터도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 발림성이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되는데 좀 발림성이 부드럽게 슥 하고 한번 그냥 그어도 고발색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너무 지금 올라가 있는 느낌이 가벼워서 되게 되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언박싱을 마치고 또 다른 소포가 도착하면 그때 또 열어볼게요 안녕 오늘은 드디어 커텐을 바꾸는 날입니다 날? 날까진 아니고 바로 옆방이랑 바꾸는 거지만 지금 보면 이게 너무 겨울 같고 크리스마스 같고 봄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뭔가 약간 질려서 옆방에 있는 베이지 그레이 3개의 커텐이랑 지금 바꿔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떼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끝! 이제 이거를 옆방 거랑 바꿀게요 이제 이거를 옆방 거랑 바꿀게요 이제 이거를 옆방 거랑 바꿀게요 여기에 이게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데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제 이거를 여기 위에 고리에 이렇게 걸면 돼요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았나요? 뭔가 굉장히 그랬는데 이것만 있어도 예쁘긴 예쁘다 하지만 또 위에 마저 거는 걸로 뭔가 한결 더 환해지고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제 손 지금 보이죠? 끝 여기 맨 위에 끝에 먼지가 많나봐요 그래서 물티슈로 위에 한번 싹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가 아주 아주 드러워 여기 위에가 너무 드러워 여기 위에가 너무 드러워 아이고 여기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끈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묶으면 딱 딱 딱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깊은 줄 굿 좀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끝내고 왔는데요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말도 잘 되고 되게 재밌게 1시간 20분이나 했어요 그래서 자주 하려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간단한 또 언박싱? 언박싱? 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연남동 가서 샀던 자그마한 소품들을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뜯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미니멀 메보 보더라고 제가 메모 메모지를 붙여둘 둘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맨날 컴퓨터 맨 위에다가 그냥 붙여놨는데 뭐 여기서 뭐 금요일까지 뭐 기획안을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 보드를 샀어요 요런 거 메모지도 엄청 귀여운 걸 샀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뭔가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얼굴 하나인데 그려져 있는 이 메모지를 샀고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마스킹 테이프 하나는 요렇게 파란색이랑 노란색에 아주 작은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걸 샀는데요 이유가 제가 지금 사진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사진 그냥 영상에도 도움 될 것 같고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진을 작가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포스터 4장을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일지 아니면 따로 포스터를 구해서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커텐도 바꾸고 온갖 때 메모지 붙이지 않고 이런 데에다가 붙이면은 뭔가 지저분하던 저 책상이 조금이나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분 좋아지려고 샀어요 사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럼 내일쯤 음 커텐을 달고 음 메모지랑 이렇게 자석을 붙여서 한번 세팅을 쫙 하는 저는 브이로그도 담아볼게요 그럼 저는 씻고 자러 갈게요 안녕 자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막 촬영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끝나고 또 뭐지? 그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느라 입술에 굉장히 뭘 많이 발랐거든요 하도 매트한 립을 발랐다가 지웠다 하니까 되게 막 불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이거 라네즈 슬리핑 마스크? 원래는 요거 말고 분홍 색깔 썼었는데 애플 라임이 조금 향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써주고 있거든요 진득진득한 타입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요 미친 듯이 많이 발라요 저는 조금 오버되게 입술 위까지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고기 엄청 먹은 사람 같죠? 근데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잠을 자면은 확실히 다음날 입술 상태가 되게 많이 돌아오고요 보습감이 느껴져서 좀 아침에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입술 관리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그동안 되게 많았는데 딱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립밤 진짜 수시로 많이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촬영 좀 많이 해서 입술한테 되게 사죄해야 되는 미안한 날? 그런 날은 이렇게 립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저의 책상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말했던 이 메모장 이거를 여기에 끝에 이렇게 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석은 이 귀여운 이 두 개를 쓸 거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메모장 여기에다가 한번 써봐야겠어 제가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이번 주 목요일에 영상 업로드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일까지 기획안 보내기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런 걸 까먹지 않게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면 까먹지 않고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하면 뭔가 한층 더 굉장히 사무적인 공간이 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지금 외출하고 집에 딱 오자마자 택배가 두 개가 와있는데 하나는 언니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제가 매장에서 입었는데 그게 제품이 아 재고가 없다고 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게 하나 와있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뜯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딨냐 지금 제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받침대? 모니터 받침대라고 하나요? 신문지를 빼고 뭐냐면요 요렇게 생긴 모니터 받침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니터를 올려두고 여기 뭐 핸드폰이나 뭐 음식 그리고 메모리칩 끼워둘 거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이게 요렇게 보면은 옆에 높이가 조금 얼마일까 이게 한 15cm? 그래서 제가 약간 자세가 안 좋거든요 작업할 때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등도 되게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완전 다 말렸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시켰는데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렇게 생긴 건데 음 아주 좋을 거 같아 나이스 이제 목이 안 아플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벌써 그리고 진짜 좋은 건 키보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아서 맨날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쏙 넣으면 얘도 이렇게 쏙 넣어놓고 핸드폰도 세워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두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칩 같은 거 꽂아서 보관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제가 꼭 작업할 때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거든요 하 이건 무리지만 이런 카메라 배터리 잃어버리기 쉬운 거야 이런 거나 메모장 볼펜도 이런데 딱 맞아 이거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지금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벌써 옵니다 제가 아이디어스 앱에서 물건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이게 3만원밖에 안 했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핸드메이드 원목이라서 뭔가 더 되게 믿음 가고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소비를 했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신이 납니다 제가 항상 모아두는 메모리카드가 들어있는 이 백? 백도 그냥 여기 위에다가 두면 될 것 같고요 제 다이어리 다이어리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핸드폰 입고 벌써 12시 20분? 네 12시 20분이에요 저는 씻고 자러 갈게요 안녕 촬영을 방금 끝냈는데 또 새로운 택배가 왔어요 왠지 이번 브이로그는 엄청난 언박싱 영상이 될 것만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 우유 같은 느낌의 슬라임인데 인테리게 휘랄둔 폭탄 오늘 도움을 털드폰 터 터 태 태 태 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